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남에 이어서 충북까지 과반을 넘게 확보했습니다. 본선 필승 당심 공략 통해 당심도 일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전략 수정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인 건데 특히 충청 지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충남 충북 모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 내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결국 번복했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경선 서약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토론에 안 나온다고 흉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흉보던 두 분이 불참을 했을까?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다 이 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룰을 넣었냐 마아냐를 두고 선거관리위원장 물러나라 사퇴하라 유승민 후보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당 행사 보이콧까지 이어진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봉합이 됐는지 봉합은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등교합니다. 학교 방역의 시험대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평일 기준으로 2천명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일단 열었습니다. 관건은 10월이 되기 전까지 접종률도 올라와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야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게 줄지를 않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건 비상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나 혼자 사는 여성이 20년간 2.6배 증가했습니다. 임금 소득 남성의 70%, 여가부의 2021 통계로 여성의 삶이 재조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한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융태곤 실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선택 방지 조항 그거 하나 넣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던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들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홍준표, 유수민 두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당 행사에 보이콧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 살펴보겠습니다. 역선택 룰, 일단 봉합은 됐는데 이걸 어째 봉합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고심 끝에 역선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겠다라고 밝혀서 양쪽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된 건데 그 다음부터는 후보들의 동의가 남은 거겠죠. 20%의 당원 여론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여론조사 50, 당원 조사 50으로 하는 그대로 하되 여론조사 50%에 대해서는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서 숙점한 점수 비율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선택 용어 쓰지 말자고 본선 경쟁력이라고 쓰시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역선택, 역선택 하니까 자꾸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결론 냈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앞서 말했듯이 당 행사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부분은 전략가, 윤 프로, 윤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역선택이라는 말이요. 어떤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당헌당률상에 정해있는 단어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후보를 뽑을 때 우리 당원들의 뜻을 하느냐 국민들의 뜻까지 포함하느냐 이런 식에서부터 나온 거고 보통 보면 우리 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여권도 그러하고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때 워낙에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당 지지자만 하려고 하면 전국민 한 10%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니까 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부터 그때 안철수 대표도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니까 다 열자 싹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역선택이고 뭐고 찬밥, 동원밥 가르쳐지냐 그래서 확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지지고 복구하지만 과거에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상황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당대당 지지율로 보면 야권이 오히려 앞서는 것도 있고 어쨌든 어금 버금하게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되면 여권 지지층들이 거꾸로 뭔가 좀 교란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실제 요즘 여론조사상에 보면 그런 후보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후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고 막 뭐 어떻게 하니 보이콧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 결국 7시간 마라톤을 통해가지고 결정됐다는데 당원 여론조사 20%를 포함하겠다 약간 절충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당원을 전혀 포함 안 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컷오프라는 것은 지금 한 13, 14명 됩니까? 전체 후보가 12명 중에서 8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논쟁적인 분들은 8명 안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다 하여튼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순위의 문제만 좀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4강 갈 때 그리고 1명 뽑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아주 세세한 것은 뒤에 또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본 게 본선 경쟁을 뽑는다는 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상 대결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면 더 빨리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권 후보대 야권의 한 3, 4명 남았을 때 1대1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른바 역선택이 들어갈 소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포함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고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당 행사에 보이콧을 했고 그거를 항의하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때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논란 때문에 근데 또 사퇴를 해라 뭐하라 흔들어대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하도 많았던 것 거기에 당 행사 보이콧 대권 주자들의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보들이 자기 주장 관철하려면 앞으로 다른 후보도 그러지 않겠냐 인우석 대표의 사의 표명 이 대표가 지도부의 무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거듭 만류를 하자 사의를 철회하고 공선 경선 서약식과 선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저 서약식에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 두 후보의 서약식 불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정선거를 서약하는 자리에 빠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소간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입군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선관위가 사실 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결국 번복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앙된 톤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이 끝내 참석을 안 했는데 사실 국민들 기억하기에는 이 앞서 토론 행사를 두고 윤 후보가 참여를 못한다 하니까 당 행사에 왜 참여를 못하느냐라고 가장 비판했던 두 분이 정작 유, 홍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뭐 지금 화면으로 보이셨으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당원에 한 사람으로서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짜증이 났는데요 밤에 그나마 안 해도 봉합이 됐고 밤 늦은 시간에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민주당은 벌써 경선이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 결과가 나와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 그렇지 않은 후보 아쉬움도 나타내곤 했는데 이 보면 국민의힘은 과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삐걱대고 있어요 앞서 쭉 봤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최종 결정할 때까지 세 번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세 번 조사하는데 처음에 한 번 조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그러면 선관위가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남은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사이에 토론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넘을 산이 너무나 많은데 당의 결정, 선관위의 결정을 이렇게 후보마다 물론 사활을 건 경선이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의를 생각하면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후보가 다 승복하고 다 당의 결정에 따라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제 참석지 않은 각각의 후보들도 과거 본인들이 했던 말도 좀 되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선관위도 너무 일방적으로는 갈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대표 선수 후보를 뽑을 건지 좀 고심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당원들 보기, 국민들 보기 굉장히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소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비교가 되거든요 민주당은 충남, 충북 경선 결과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보이콧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또 재차 사임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박정하 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짜증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잖아요 충남 쪽, 충청 쪽에 경선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순풍에 돋단 듯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야권은 지금 아직 경선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내용이 심해 가지고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 총장 사이에 또 갈등도 있었고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니 마니를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심한 상태고 저는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낸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윤 전 총장만 그 조항을 넣자는 데에 찬성을 하고 나머지 후보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이거 뭐 윤 전 총장을 위한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설령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긴다 한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내홍이 그 뒤에도 너무나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다들 운동화 끈 매고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역선택을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로 너무 국민들에게도 지금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충청권에 경선해서 이긴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본선 경쟁력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지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는 제대로 하나 맞는 게 없고 계속 당 행사에서도 불참하고 서로 싸우고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는 당 행사의 보이콧 한 대에 이어서 한국 갤럽에 내일은 빼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신뢰하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저와 당의 지지율을 낮게 조사해 국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차기 대선까지 나 빼라! 홍 후보가 화가 났는데 갤럽이 어떻게 나왔길래요? 몇 프로입니까? 6프로! 예재명 24, 윤석열 19, 이낙연 8, 홍준표 6, 최재형 2 홍 후보 6프로로 갤럽에 조사가 된 겁니다. 손정협 변호사님, 최근에 홍 후보가 굉장히 당 내에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본인도 놀라고 많은 매체들도 놀랐던 게 예상보다 많이 나오네? 라는 거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반기시다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는지 기대에 못 비췄느냐니까 나 빼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론조사에 대한 항의의 의사 표시를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조금 의문인 것은 지나치게 수치의 폭이 너무 높아서 어느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만의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는 성명권 침해이다. 내일은 빼달라. 이런 좀 가격한 표현을 써서 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전에 내일은 빼달라고 했던 분들 생각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시절에 내일은 빼라, 정치 안 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빼고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대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뽑은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빼라 말아야 한다고 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의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격차가 날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조금 납득될 만한 설명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갤럽의 여론조사가 매주 나오는데 다른 기관의 조사하고 갤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기관은 ABCD 후보를 쭉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선호도를 조사하는 건데 갤럽 조사에서의 대권 후보 지지율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주관식으로 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갤럽이 택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를 의도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막무가내 지금 막하는 말씀들을 과거 많이 봤잖아요. 스스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지금 많이 많은 분들이 자기를 본인을 지지해주고 있는데 그 본인을 지지해주는 바람에 순풍을 탈 텐데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를 막 빼달라고 하시는 거는 과거에 홍준표를 다시 회상시키는 거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전략가 윤 프로에게 질문. 왜냐하면 사람들은 국민들을 의아하거든요. 홍준표 후보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낮게 나와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는 만큼 그동안 높게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홍 후보가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나와 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갤럽이요. 많이 올랐어요. 홍 후보가 원래 내 이름 빼라 이럴 때 1%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원래 1인데 6이 나온 거예요?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 추세고 그리고 홍 후보의 트렌드는 있어요. 전체 다자구도로 할 때하고 그다음 보수층 내에 적합도로 할 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역선택 논란이 벌어지고 확장성이냐 역선택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홍 후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박정하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홍 후보도 약간 이렇게 좌충우돌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이미지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치고 받는 거로 갈 거냐 아직은 조금 더 갈 때냐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역선택 논란 같은 게 홍 후보 쪽에서 그런 말씀을 오늘 조간심을 보셨던데 저도 좀 공감하는 게 원래 이렇다 룰을 가지고 민주당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경선 처음 시작할 때 두 달 미룬다 이게 뭐 우리끼리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재명 후보 빼고 전부 다 미루자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만 반대했어요 그거 가지고 의총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맞네 비슷하네요 근데 그대로 가기도 했다가 결국 코로나가 워낙 심해져가지고 5주를 다른 이유로 미뤘어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원래 그렇다 이런 것이고 뭐 이 정도 원래 싸우는 거다 이 정도 룰이 이제 결정된 거는 저는 이제 크게 뭐 일상 다반사로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과 충북의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 주제입니다 충청 앞승 이재명의 콧노래 충청권 경선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충남과 충북인데요 먼저 충남, 대전, 세종, 충북 합산 합산 결과 이재명 54.7 과반을 넘었고요 이낙연 후보 28.2 정세균 7.1 추미애 6.8 박용진 2.4 김동한 0.9 순위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1위를 예상하는 당내의 예측이 많았는데 충남과 충북 모두에서 과반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과반이 나온 겁니다 특히 권리당원 민주당의 당심이라고 표현했던 당원들도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분석이 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전 이낙연 후보가 어떤 말을 했을지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통권 주민들의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령이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요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죠 박정환 대변인 사실 충남, 충북 모두 다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혹시 예상하셨나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1일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과반을 훌쩍 넘을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 캠프 내부에서도 한 45%에서 많으면 한 50%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끝나고 나서 자기 본인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본선에서 과연 어떤 후보를 내야 우리가 이길 건가라는 민주당 내부의 당원들의 생각 그리고 최근에 막 있었던 일종의 검증 뭐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크게 당원들한테는 어필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어필이 안 됐다 내가 지부가 먹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충청권의 수나경선 이후에 이번 주말에는 사실은 선거인단을 모집했던 1차 슈퍼위크가 있거든요 4만 명이니까 전체 민주당 투표 수가 2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번 주말에 있을 강원 순회 경선 이후에 1차 선거인단을 모집했었던 이 결과가 아마 다음 있을 호남 순회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데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여집니다 충청권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캐스팅보드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지역을 충청으로 선택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이 순풍을 좀 탈 것 같고 이낙연 후보는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듯이 지금까지 있었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내심 고민을 해봐야 호남에서의 대충 역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윤택원 실장님 특히 이제 충남 결과를 보면 이재명 55.21 이낙연 27.23 더블 스코어 차이로 벌어졌어요 두 배가 넘어요 이게 그리고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40대 후반이었어요 충청에서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40% 후반밖에 못 받았다 그것보다 훨씬 높죠 물론 그때는 안희정 지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많이 가지고 간 게 있었죠 하지만 그 부분은 높은데 그리고 이게 충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충청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본다면 중도 스윙보터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충청이 항상 중도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강성 이미지고 이낙연 후보가 조금 중도적인 이미지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셌다 그리고 스윙보터 지역 그리고 대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충청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죠 그게 이제 충청이 정하는 대로 가느냐 충청이 아니면 이제 그 온도계로서의 역할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대세가 가는 흐름을 먼저 잡느냐 이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를 지닌 충청에서 이제 이겼다 더블스코어를 이겼다 충남에서 많이 이겼다라는 거니까요 막도적으로 이긴 겁니까 본동 경쟁력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흐름이 좀 좋을 것도 같은 게 그 다음이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이런 식인데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유리하다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 투표라는 것은 야권은 빼놓고 여권 중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흥미로운 질문 또 나눠드릴게요 앞서 그 표 한번 다시 주시겠어요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얻기도 했는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표를 못 얻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린 게 그거죠 결선을 가냐 못 가냐는 것은 1, 2위의 격차가 아니라 2위부터 나머지 후보들이 50을 넘겨야 되는데 이낙연 후보 20, 30 가까이 나온 거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2등 후보로 또 나쁘진 않고 발판은 충분히 있는 것인데 3, 4, 5위 권들이 약하다 지금 보시면 이낙연 후보부터 넘어갔네 김두관 후보까지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3, 4, 5위를 합치면 지금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위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3, 4, 5위들에 대한 게 사실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더 빠진다고요? 왜냐하면 1위로 몰리게 돼 있어요 원래 선거라는 게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4, 5위 후보가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을 대세로는 막느냐 못 막느냐인 것인데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죠 단일화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죠 단일화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단일화가 되면 결성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될 거냐 혹은 2.5가 될 거냐의 문제인데 한 1.8이 돼버린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한 1.7, 1.8 나와도 잘 나온다 그래요 그럼 그 나머지가 어디 갈 거냐 1등한테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 김수영 교수님 아직 전체 중에서 일부분 충청이다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 나머지 경선 보나만 하네 라고 일각에서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20만 표 정도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충청권의 표가 한 7만 5천 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 4%밖에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비중은 작다 비중은 작아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많은 절대 과반을 넘어서 득표를 했지만 충청권 자체의 표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굉장히 시그널을 줄 수 있죠 본선 경쟁력은 역시 이재명이 갖고 있구나 대세론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있을 여러 지역 경선에서도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어떤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 충청권 끝나면은 이제 대구 경북도 할 테고 이제 호남도 할 텐데 어쨌든 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전략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호남 출신이고 호남에서 4선을 했고 또 거기서 전남 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뒤집어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좀 밀리더라도 호남 지역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첫 경선지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표를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는 뭐 해보나 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1차 슈퍼위크 때 만약에 아주 절대 다수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면 그냥 결선도 없이 단독으로 경선해서 그냥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비중 등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만 뚜껑이 열렸다는 거고 결과는 언제인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정 한번 보시죠 9월 12일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1차 슈퍼위크에요 64만 명 강원 결과, TK 결과 다 발표되는데 다음 주죠? 11일, 12일? 일요일에 당장 돌아오는 일요일? 이 때의 결과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과반이면 결승전 없이 결선 투표 없이 그냥 대선 직행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결과를 보고 나서 10월 스케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번 주말에 전체 1차 선거인단을 모집한 64만 명과 강원, 그 다음에 영남에서의 당원들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결과가 이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후에 중요한 게 사실은 호남이에요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인데 호남에서의 당원 수가 한 20만 명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만 명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좀 지켜봐야 전체 상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서 이낙연 후보가 메시지를 수정, 전략을 수정 뭐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네거티브를 막 했는데 이게 안 통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수정해야 이낙연 후보에게 득이 될까? 저는 사실 네거티브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크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계속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일단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갑안을 득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또 K-방역이 좀 필요하고 지친 면이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사람에게 투표한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드러난 이 상황에서 내가 본성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하고 대적했을 때 내가 이재명의 어떤 대체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줄 만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된다 이건 네거티브하고 완전 다른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등을 돌렸던 공정 이슈라든가 부동산 정책 이슈라든가 청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담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불필요한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뭔가 조금 지치는 어떤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없는 것들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행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손정민 변호사님 말씀에서 힌트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공정, 청년 이거를 먼저 어필하는 쪽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 세 가지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공개합니다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에게 막말을 했던 정철승 변호사의 발언 후에 김영석 교수의 따님이 호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감옥에서 강윤성이 에세이까지 출판했다 그런데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포착했고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광주 건물 참사 장면을 그대로 방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수명은 뭐다 100세가 넘어서부터 판단이 흐려졌다는 둥 원로 교수 김영석 교수에게 막말을 했던 정철승 변호사에게 김영석 교수의 딸이 호소를 했습니다 정 변호사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문정부 비판 발언을 하자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적정 수명은 80세다 막말 막말입니다 명백히 그러자 김영석 교수의 둘째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픔으로 감히 부탁드린다 인신공격은 말아달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려달라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굉장히 좀 정중한데요 저는 제 생각에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유 뭐 늙으면 뭐 적정 수명을 뭐 이러면은 가서 좀 멱살 잡을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뭔데? 이러면서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가 드라이하게 나왔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매도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달라 인상적인데요 정철승 변호사의 말과 김영석 교수님 따님의 말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 둘째 따님인데 시작을 그렇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이미 70대 할머니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따님도 70대군요 거기에 정철승 변호사 우리가 그래픽에서 봤지만은 무슨 옛말을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 라는 얘기하면서 적정 수명 후 80일이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그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해요 이승만 정권 때부터 60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와서 탁해진 후에 얘기하는 것은 노화 현상이고 딱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둘째 따님이 나 옛날 어려서 우리 아버지 보면 강연 어디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어디 끌려간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3일 동안 연락이 없다 돌아오신 적도 있었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어두운 시절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 오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정중히 보신 것처럼 인신공격은 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지금 뭐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 뜻과 다르면은 다 나쁜 뜻이고 다 다르다 나쁜 뜻이고 못됐다라고 이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철승 변호사 같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고요 저는 정철승 변호사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들이 말들이 나올 수 있는가 좀 찾아서 뜯어보고 싶어요 어떤 논리하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손정희 변호사님 나이 갖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갓 50대를 넘어섰는데 50년밖에 안 산 분이 그렇죠? 두 배를 더 산 분의 인생을 저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죠 애초부터 나이 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공교롭게 두 분을 정 변호사님은 변호사 활동하면서 뵀던 것 같고요 대화를 해본 것 같고요 우리 강영석 교수님도 제가 무슨 모임에서 강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 네 김영석에게 오랫동안 굉장히 재치있고 이트있고 겸손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 변호사님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서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가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SNS를 통해서 그런 노인비아나 이런 노동 없다라는 취지로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정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사실 대중들의 민심아 굉장히 동떨어지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수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런데 이게 개인 변호사님이고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당적을 가진다든가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보다는 본인이 변호사로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하시는 개인 변호사님의 의견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크게 무게를 싣고 개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가져보고요 다만 일단 따님이 상처를 받으셔서 지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이 있는데 또 어르신들도 의뢰를 하시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일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시답니까? 정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이 나는 이거를 비하의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사과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사과의 뜻은 없어 보인다 다만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본인은 이걸 듣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광복회 왜냐하면 광복회 변호사고 윤태곤 실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부가 광복회 회원이시죠? 정 변호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 광복회 고문 변호사에서 김원웅 회장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시고 또 최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하고 해서 거기 피해자, 다른 진중권 이런 분들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개인 변호사는 맞는데 이분이 워낙에 활발하게 이걸 정치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사회 활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사회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뭔가 논쟁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즐긴다고나 할까? 뭐 이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김영석 교수 101세시죠 저도 이제 내일모레 50인데 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명예교수 만 65세 넘어야 명예교수 아닙니까? 그때도 명예교수 셔가지고 그때도 명예교수 했군요 채픈 시간에나 듣고 저분 참 나이가 많으시다 했는데 거의 그때랑 그대로인 것 같고 저만 늙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끌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이 채널A 취재 결과 감옥에서 에세이를 출판했고 거짓으로 인쇄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가관입니다 강윤성이 2009년 수감생활 중 작가 김 모 씨에게 책 낼 수 있게 도와달라 식당이라는 아내가 아들 딸과 여간방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서 편지를 발송합니다 김 모 씨의 도움받아서 자전적 XA를 출발하는데 인생의 절반을 감옥 속에서 보낸 빈껍데기 같은 인생 그러나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가족이었다라는 카피와 함께 그럴듯한 강우영이라는 가명으로 에세이를 출판합니다 책 소개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정과 9번 재수자 한국의 빠비용 책 내용 중 가족의 모든 고통이 내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쇄는 그런데 정자 아내가 아닌 딴 여자에게 이게 뭡니까? 강윤성 작가 김 모 씨에게 첫 인쇄는 아내에게 보내달라 김 모 씨가 강윤성이 알려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입금해 준 여성은 아내가 아닌 펜팔을 주고받은 여성 펜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게 뭐예요? 아내는 못 받은 거예요? 인쇄를? 거짓말이네요?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도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도 거짓말이고 책에 쓰여진 대부분의 내용도 거짓말이고 책 안에 자식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책을 내려면 보통 이게 독자들이 읽을 만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통 판단해서 책을 내게 되는데 어쨌든 정과 9범의 재수자가 뭔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가족에게 절절하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의 책을 쓴다고 하니까 아마 그 책 출판하는 사람이 이게 이야기가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출판자도 일종의 속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워낙에 그 스토리 자체가 좀 흥미롭고 아마 내용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뭐 좀 재미있게 쓴 것 같아요 글 솜씨가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닌가 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대부분 거짓말이었지만 흥미롭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책을 냈는데 결국 그 책 인세를 200만 원 받아가지고 절절하게 가족에게 미안함을 전달했던 그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아내도 아니었고 그냥 감옥에서 팬팔을 하던 여성에게 보낸 것이었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고 굉장히 거침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굉장히 어떤 형태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또 재범을 저지르고 또 여성을 살해하는 일을 벌였다니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일 따름입니다 이 책 출간해 준 작가도 속아서 빠삐용,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전혀 한국의 빠삐용 성격이 아니죠 뭐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범죄자이고 뭐 그렇게 어떤 책으로 자기의 뉘우침을 이야기할 만한 어떤 스토리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뉘우치지도 않았고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거짓말을 잘했나 봐요 이게 웬만해서는 책을 출판할 생각을 못할 텐데 그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웠길래 이렇게 출판해 준 사람도 속아서 이렇게 책을 냈는지 정말 화가 날 따름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책 출간으로 이어지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황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강윤성이 조두순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조두순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코멘트했던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윤성이 작가 아까 말했던 그 작가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조두순 사건을 거론하며 갈수록 사회가 흉폭해지고 있다 범죄 예방법에 대한 책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야 조두순하고 강윤성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해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일종의 이것도 무언가 뭐랄까 그러니까 김수영 교수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치 연기하고 있는 듯한 약간 성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중적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어떤 죄를 인지하는 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고 모든 상황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나 내가 한 것은 어쩔 수 없었거나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하는 데에 굉장히 능한 것 같고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가책이 없는 왜냐하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구조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좀 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핫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삼은 SBS의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영상을 썼는데 건물 붕괴 영상을 써야 하는데 그걸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의 건물 붕괴 참사 영상을 고스란히 써서 논란입니다 이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사망자도 많이 나왔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SBS 펜트하우스 드라마의 영상으로 유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자 일단 논란의 장면과 실제 참사 당시의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위에가 SBS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 방영된 가상의 뉴스 화면으로 방영된 모습인데 그리고 이게 당시 광주에서의 건물 붕괴 참사 실제 보도 장면인데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민감성이에요 사건의 민감성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SBS 제작진 입장에서 모르고 썼겠습니다만 설마 알고서 썼을까만은 이게 사실은 어차피 그 드라마의 가상의 뉴스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다른 영상을 쓸 수도 있었을 개연성인데 그게 좀 아쉽군요 SBS의 8시 뉴스에 나온 장면을 그대로 인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했던 것 같은데 드라마 제작진 입장에서는 좀 현실감 높게 생생한 화면을 내보내고 싶어서 실제 사고 장면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대형 사고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흔히 겪는 질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의 재환기라든가 사고에 대한 재경험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만 봐도 고통스럽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데 똑같은 장면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소비된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고 또다시 이런 고통이 환기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SBS에서 이제 재발 방지하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건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 제작에 성의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조금 쉽게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실제 CG를 만든다거나 과거에 영화에 나온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시청률도 굉장히 높은 프로인데 부적절했고 유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게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유가족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유족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아무리 자기가 흥행도 좋고 수입도 좋지만 유족들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제 안에 내 아들이 제 안에 내 아들이 고통받고 중앙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거를 보는 순간에 있었던 가슴이 아프네요 유족 마음이 절절히 전해지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우리 저희 앉아있는 요만한 스튜디오만 하나 있어도 엄청나게 대규모의 전쟁 영화도 찍는데요 컴퓨터 기술로 다 그러니까 조금만 제작진에서 신경을 썼으면 붕괴 장면이나 아니면 유족들이 피해 있는 장면이 다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썼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쉽게 그 다음에 이 사건이나 이 영상을 본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참담한 일입니다 물론 펜트하우스 3 제작진도 사과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고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모든 시청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 조사 통해 해당 장면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재벌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내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뉴스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위기의 윤 진실 공방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조작됐다 공작의 느낌이 난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주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겨레의 신문이 논란이 됐던 그 고발장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니 김웅 당시 송파갑 국민의힘 후보가 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이 많습니다 고발장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는 검찰 공소장과 흡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범죄 혐의 논리 서술 형식 유사하다 총선 전에 수사해 달라?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며 총선 전 구체적 시기가 특정됐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합니다 법리 검토까지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관련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붙이는 등 법리 검토를 마친 흔적이 보인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웅 의원이 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웅 의원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새롭게 보도된 겁니다 오늘 이 의혹 파헤치기 위해서 여야의 두 분 추가로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과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원래 두 분 맞수 코너에 되는 맞수 코너로 모셔야 되는데 워낙 사안이 커져서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박정하 대변인 그리고 이양수 의원 조승래 의원 이 네 분 모시고 2 플러스 2로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양수 의원님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과 빼다 닮았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해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만들어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추정인데 당에 계시잖아요 이 문건이 김웅 의원이 당에게 전달을 해서 당이 접수받았습니까 그거 좀 일단 명확히 좀 해주고 토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어떤 사실이 없어요 당의 일체의 어떤 그런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요 지금 의혹을 완전 기성사실화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겨레 신문이 편승해가지고 윤 총장에게서 손 검사한테서 손 검사한테서 김웅 의원으로 그리고 그것이 당에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도 아직 증명된 것이 없고요 이거는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던 그 정치 기술자들의 의혹 양산의 양산과 아주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소문을 흘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걸 기정사실에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증거도 없는데 국민들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허위 사실을 거의 반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제보자 그 제보자가 그 텔레그램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그걸 또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이것만 조사를 하면 이것만 확인이 되면 최초의 누구한테서 이 문건이 흘러나왔는지를 단박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당에게 당이 확인해보니까 당에게 접수된 고발장은 없다 즉 김웅 당관계자 당 관계자가 당에게 접수한 문건은 없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앞서 다시 한번 보면 텔레그램 방에 김웅 당시 후보가 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메시지 폭파해라 라는 캡처 화면은 지금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김진 기자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 양수로 이름을 고칩니다 그리고서 텔레그램을 보내면 이 양수 보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텔레그램으로만 봐가지고는 전화번호를 만약에 교체했다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자의 발신 메시지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 관계자로 추정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는 모릅니까 당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없는 일을 증명하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증거가 명백하다라고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당에게 접수된 거 없다는데요 그거는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서 제일 중요한 분은 김웅 의원인데 김웅 의원이 검찰 측으로부터 손중선 정책관이죠 정책관한테 받아서 당 관계자한테 넘겨줬다 그걸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부인을 안 했죠 부인을 안 했고 본인이 전달했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김웅 의원이 말을 좀 흐리고 있어요 말을 흐리고 있는데 그거는 전달한 바가 없으면 전달을 안 했다고 했겠죠 처음에는 오늘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하면 취재를 하면서 그 기자가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있냐 물어봤는데 아마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 같다 김웅 의원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발장을 그렇죠 손중선 의원의 정책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흐리면서 그다음부터 답변을 흐리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 대목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선거를 치르는 과정 아닙니까 선대위에 보냈다고 김웅 의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왕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를 중앙단이 선거를 치를 때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선대위에 여러 가지 전략본부 상황실 다 차려지는데 법률지원단도 차려지고요 당과 선대위 결국은 선대위와 당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했다 하는 것은 당의 일상적인 체계에 대한 당무감사를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선대위에 보냈다고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전달은 분명하다 자 그럼 누가 작성했는 것이냐 누가 작성했는 것이냐 손중성 정책관이 작성을 해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도용한 것이냐 그리고 손중성 정책관이 보냈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소위 하명을 받고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요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차 논쟁 여기서 논쟁은 여기서 한번 제가 좀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1차 논쟁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사실관계 공방을 벌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워낙 사안이 복잡하니까 제가 두 분께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드러나죠 당에게 전달된 거 없다니까 국민의힘 입장 당에게 전달한 걸로 인정했네 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두 분의 양측의 의견 받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제보자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당에게 접수했다 혹은 당에게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 논쟁적인 지점은 그럼 저 문건을 검찰이 작성했느냐 즉 손준성 정책관이 당시에 작성을 했느냐 아니냐의 여부일 텐데 조금 전 손준성 정책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한길의 신문과 한길의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김웅 의원에게 주지도 않았다 손준성 정책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해성 등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손준성 정책관 즉 검찰 손준성 정책관 당시 내가 작성한 것도 아니다 이 보도는 잘못됐다 라고 조금 전에 입장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박정하 대변인 손정혜 변호사님 두 분께 여쭤볼 텐데 박정하 대변인 손준성 정책관이 작성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손준성이 보냈던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에요 손준성 정책관의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손준성 검사가 해명한 대로 라고 한다면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선가 조작된 조작된 공소장 조작된 고발장과 이 판결문 내용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정치 공작을 했다 라는 수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두 분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건 가지고 벌써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5일 정도 지나서 정치권이 난리가 나고 우리 나라가 다 시끌시끌할 정도로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대목만 챙겨보면 돼요 첫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산 과연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됐느냐 검찰에서 지금 내부 조사한다고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판결문야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검사 판사 아니면 사건 당사자 외에는 열람해 볼 수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열람기록만 챙겨보면 과연 누가 했는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며칠씩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의아한 거 빨리 난 저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과정 유통과정을 봐야 어디선가 지금 손준성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여권에서는 그 다음에 이 최초 보도한 쪽에서는 손준성 검사라고부터 보냈다고 하는데 아닌 어디선가부터 와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됐다는 유통과정도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 일단은 아직 분명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뭐 SNS 캡처 화면 뭐 얘기 나왔는데 손준성 보냄 뭐 이런 화면이 있어요 좌측 상단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권에서는 아 이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라고 하는데 다들 뭐 인터넷 보면 다 나오겠지만 손준성이라는 글자체와 보냄이라는 글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뭔가 충분히 조작의 개연성도 있다 라는 말씀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김웅 의원 오늘 아침에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통화 내용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방송도록 유전해 봤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막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김웅 의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얘기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거기까지 일단 듣고 손준성 변호사님 그 가능성도 있잖아요 손준성 정책관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작짓다 해도 큰 문제이지만 조작이 되지 않았고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인데 정치권의 어떤 대응의 방안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을 해서 공정한 심판자가 될 검사가 검찰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윤 총장이 지시했는지 알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어떤 신뢰성과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사는 첩보를 이첩받아서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이지 첩보를 받아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게 고발하라고 시킬 만한 권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통합당 시절의 일인데 지금의 야당이 지금 우리는 간이 없는데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한겨레 보도에 나오는 수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구체적인 시점까지 특정되어 있어서 시점도 조작한다면 조작이 가능하겠죠 다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위헌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발 방지라든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만연히 정치 공작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러면 뭔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사안을 왜곡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줄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고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야당의 다른 정치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장은 한결같이 무엇을 수호하고 있냐면 윤 총장과 검찰 조직을 수호하고 있어요 고발장 내용에도 검찰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허위사실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윤 총장 일가라든가 검찰 가족에 대해서 음해하고 있다 이게 이 고발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고발장에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을 때 수혜자는 윤 총장 가족 그리고 검찰 조직이에요 그런데 4월을 생각해보시면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이번 정권에서 검찰이 사실 권한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작정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문제이냐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한마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 관계자들의 이야기 한번 듣고서 이양수 의원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줬는지 여부가 손준성 검사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김웅 의원이 당에게 줬는지조차도 아직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기 지금 다른 상황 윤 총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캠프 그쪽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게 조작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경로 자체가 윤석열 손준성 김웅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이라는 경로 자체에 대해서도 권경희 변호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막 입당해서 당내 입지 튼튼하지도 않은 김웅 의원에게 부탁했다 석연치 않다는 거 장재원 의원 당시 새로운 보수당에서 우리 당에 와서 공천받고 출마한 분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바보가 있겠느냐 라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손준성 보냄 글자의 글씨 폰트가 다른 것도 지적됩니다 손준성이랑은 이름과 보냄의 글씨체가 다르다 윤석열 캠프 입장이고요 손준성 검사는 조금 전 뉴스 속보로 나왔던 것처럼 내가 안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입니다 각자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고 잠시 후에 여권의 입장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수 의원님 지금 의혹 제기를 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 윤석열을 맨 앞에다 이름을 넣어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일을 맨 처음 시작했다 거기에 아직 나온 것도 없어요 어느 하나도 그런데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게 정치 기술자들이 쓰는 아주 전통적인 절묘한 수법인데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혹 제기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기 다른 휘하의 검사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핸드폰 배수로 몸 날린 검사도 있고 그런 검사 시켜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뿌렸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타격을 주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후보에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러면 추미애 또 무슨 정모 검사 그다음에 민주당 인사 관계자 그리고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가 그럼 의혹 제기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갖다가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뭐 하나라도 증거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한 뉴스버스라는 언론에서 제보자 있잖아요 그 제보자 신변안전 취재원 보호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만 그것만 밝히면 이 공방은 단박에 해결되고 정말 뒤에 윤석열이 있느냐 추미애가 있느냐 또 제3자 누가 있느냐 그것이 금방 밝혀질 일이에요 조작됐다 조승래 의원님 여권 인사의 이름을 들어서 정치 기술을 발휘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정말로 나가도 한참 나가신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을 저기도 앞에서 쓰니까 그거는 윤석열 언론 보도에서 숱하게 첫 최초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 당연히 손준성이라는 정책관이 김 의원한테 보낸 것으로 어쨌든 보도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이라는 분이 누구냐 소위 수사정책정보관인가요 하여튼 정확한 직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범정 범정이라 하면 온갖 범죄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총장한테 직부하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총장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총장의 하명만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윤석열 총장하고의 연료 관련성은 없겠는가에 의혹 제기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보수 언론이고 진보 언론이 할 것 없이 윤석열 총장하고의 관련성 있는지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까지 언론중재법 때문에 우리 여권이 얼마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저런 기사를 여권의 소위 정치기술자들이 공작을 했다고 언론들이 이렇게 부안의 동의에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도대체 누가 작성을 했고 김웅 의원한테 전달한 건 사실이며 김웅 의원이 그러면 당의 혹은 선대위에 당과 선대위에 좀 다릅니다 누구한테 전달한 것인가 이렇게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보자를 당장 오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다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 좀 과한 얘기고 다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제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 또한 정치공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이 충돌을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추미애 장관 SNS 통해서 징계사유서를 공개하며 윤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 의혹을 또 제기합니다 아 이건 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추미애 전 장관 이 무렵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 332회 윤 전 총장과 2330회 SNS를 주고받았다 이거는 좀 본안과 상관없는 약간 그런 의혹들을 추미애 장관이 계속 던집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합니다 망상이다 추미애 씨 아직도 망상 중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스토킹하듯 엮었다 공무상 비밀 정치적 목적위에 불법 누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모든 지금 우리 나오신 4분이 사실은 공통된 의견은 정치 공작하지 말고 혐의 씌우지 말고 차분하게 41개부터 따지자라는 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고난과도 상관없고 누가 누가 연락을 했는데 내용도 지금 모르는데 마치 윤 총장 부부와 한동훈이 짰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는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은 조금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쭉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건은 추미애 장관하고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그 건을 가지고 당시에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무려 한동훈 검사장과 김건희 씨와는 몇 회를 통화 내지는 SNS를 했고 윤 총장과는 얼마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사주를 하기 위해서 고발 사주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손준성 뭐 등등이 다 모의했다라는 일종의 짜맞히기식 추론을 좀 갖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뭐 왜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전에 한동훈 검사장과 유시민 이사장과 공방에서 보듯이 저는 한동훈 검사장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은 본안관 별개로 또다시 법정 공방 통해서 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럼 그때 당시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된 추론을 했다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향수 조승대 두 분 의원께 발언권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 조승대 의원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이향수 좀 전에 조승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데 실체를 규명하기 전에 조승대 의원님 스스로도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한테 그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세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손준성 검사는 절대 전달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의혹이기 때문에 그 손준성이 보냄이라고 써있는 텔레그램이 정말 손준성이 보낸 건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변조해서 보낸 건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것도 특정해서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인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하지만 취재원이나 그다음에 제보자를 빨리 공개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에 오히려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려면 그 취재원은 보호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주장이 되는 건지 이것을 모르면 이 사건은 밝혀지지 않죠 이게 밝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둠 속에 감춰놓고 의혹 제기만 계속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에 대해서 상책을 입히는 것 이것이 그동안 대선 때 있었던 전형적인 정치기술자들의 술책이었죠 이런 것이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에 왜곡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뭐 나왔다 이거 끝났다 그러고서 막 달려들 게 아니고 그렇다가 나중에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정말 불나방처럼 좀 공당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보자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알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의 근거가 김웅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앞서 말씀을 통해서 김웅 의원이 김웅 의원이 오늘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과거 전화통화 한 내역도 돼 있는데 김웅 의원이 말을 조순회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예컨대 검찰 쪽으로 받은 것 같다 내가 전달한 것 같다 그랬다가 초기에는 그중에 하나는 내가 작성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윤 총장 쪽에서 피로해서 나에게 전달해 볼 수도 있다 기억이 하지만 안 난다 아니 뭐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양승 의원님도 평소와 다르게 약간 좀 격한 단어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됐고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 분명히 해명을 하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촉구를 한 것이고 사실이라면 대선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법사위도 열려가지고 관련된 사실규명을 하기 위한 과정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또 하나 그 언론 최초 보도했던 언론사에서 당에 전달됐던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이미 또 얘기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실제로 그런 보도들이 나가게 되면 이양수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의 실체가 사실은 누구를 딱 특정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대략의 윤곽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과거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수사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놨더니 세상에 그게 아니고 첩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고발을 사주하는 것까지 간다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사는 정말로 심각한 집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검사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상조사 결과나 당의 당무감사 등이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 텐데 당에게 전달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 대표는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당대표도 김웅 의원이 발언을 애매하고 있다라고 하죠 손준성 김웅 두 당사자인데 손준성 검사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전달한 바도 없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왜 발언에 애매하고 있을까 이준석 대표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십니까 하시대라면 하시대라면 당장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중대 범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불안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 구대파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미애가 옳았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농지 의혹 책임과 연좌제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정인 변호사님 어떤 의혹입니까 이준석 당대표 부친이 제주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꽤 규모가 큽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제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또 이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소재지만 위반 소재가 굉장히 높은 것인데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알았느냐 알고 나서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당대표로서 필요한 어떤 도덕적 수준을 가졌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당시 땅 구입 시기가 만 18세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이 유학을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시절이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미성년자인 시절에 부친의 어떤 농지 구입까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 1월이면 제가 만 18세였고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대학교 1학년으로 유학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취득 같은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만 18세 때 아버지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제 자산을 거기에 투자할 방법도 없고 상황의 괴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가족의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당연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국민들께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리 아니다 윤희숙 사퇴 완료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 의미를 새겨라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은 어물쩍 넘어가고 가혹한 억가 억지 비판 정치 그만하라라고 사안을 논쟁 중입니다 이왕수 의원님 악어의 눈물입니까 억가입니까 글쎄요 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요 18세대 대학교 1학년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이 얘기한 거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양산에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농지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대통령이 바빠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러 가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농지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가셔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농림부 장관이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비구 가서 양산에 가서 퇴임 이후에 사실 사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농지법 위반을 문재인 대통령께는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하고 야당의 당대표한테는 18살 때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이런 이중 잣대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의원님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18살 시절에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고 여기서 문제제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토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각 정당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전수조사 대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자기 가족에 혹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없는지를 대표로서 제1자당의 대표 아닙니까 한번 되돌아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친이 농지법 위반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래통합당 이전에 바른미래당 후보로서 바른미래당 시절에 예를 들면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친에 대해서는 재산을 등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건데 실제로 출마를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에 혹은 선관위에서 제출을 해야 될 재산 등록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부친 조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쭉 스크린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18살 때 부친께서 부동산 구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고맙습니다